대구 행복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예산이 올해 대폭 줄었습니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윤 기자입니다. 대구 행복페이를 충전하려는 어르신들로 은행 창구가 북적입니다. 지원금 소진으로 지난해 9월 발행이 중단된 지 넉 달여 만에 판매가 재개된 겁니다. 서류를 앞두고 22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로 1인당 30만 원 범위 안에서 할인율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줄어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통 병원에 갈 때 땅 카드 써도 써야 되니까 좀 높여주면 좋은데 아쉽지 뭐. 여러 군데 사용하는데 이거 뭐 오븐에는 너무 작아서 좀 기다렸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화폐 할인 금액의 70%, 경상북도는 40%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화폐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올해 대구의 지역화폐 발행 예정 금액은 3,620억 원, 경북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할인율은 대구는 5%로 축소를, 경북은 10% 유지를 각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은 5%, 일반 자치단체는 2%를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도는 국비 배정 상황을 지켜본 뒤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비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할인율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주장과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국 축소된 지역화폐 예산. 서민들의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